자 우리 김경희 교수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. 그럼 제가 여기서 교수님하고 전혀 합의가 안 된 테스트를 하나 준비했습니다. 우리 인지심리학 교수님은 과연 잘하시지 안하시지 미리 보려왔습니다. 네. 자 쭉 보여드릴게요. 아, 야, 어, 여, 오, 요, 우, 유, 으, 이. 아야, 어, 여, 오, 요, 우, 유, 이. 이거는 쉽죠? 네. 일단 섞어주세요. 네 좋습니다. 대충 섞어주시고. 바로 펼쳤을 때 뭐가 없는지 한 번에 찾는 거예요. 네, 네. 두 장이 없어졌습니다. 한 장이 아닙니다. 두 장이 없어졌어요. 자 갑니다. 하나, 둘, 셋. 모르겠어요. 10초 정도도 모르겠어. 다시 한 번. 진짜 어이가 없네. 이거, 이거, 이거. 한 번 더. 어이가 없습니다. 진짜 어이가 없다. 진짜 모르겠는데 없어진 게 있어요? 없지 않나요? 적에게 받 냈습니다. 적을 도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. 자. 교수님 아니시죠? 아닌데? 교수님. 네, 네. 진짜 없죠? 어이가 없네. 네, 네. 하하하하. 하하하하. 어떻게 지금 이걸로 좀 이렇게 좀 배워볼까? 교수님 어이이가 없어요. 어랑 이이가 없어요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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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트가 밑으로 두 archae가 지배됐는데 숨겨놨던 비상금 아냐한테 걸린 거거든요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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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, 하하하. 하하하하. 하하하. 하하하하. 어이íss움. 하하하하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